티비 자기야 내가 오늘 자기 보여주려고 특별한거 준비했는데, 도와줄까? 아! 일단 좀 맛있던거 마시고 물 왔는데 마실게 자! 짠! 결제기부터 우아! 아! 아프다 자기야 아 나 그럼 묵은하무석이 보여줄게 잘 봐 여기 쓴다 여기서 미안한테들 아무것도 없다 잘 보고 있어야 돼 나 죽을지도 몰라 간다 짠! 멋있지? 아 허리 아프다 멋있지? 하나 더 오를까? 우리 이제 그만하고 앉아 쉬자 피곤하자 아 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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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서 오해간장 이리와 아멘 은시 동영상 파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